이거는 할 수 있어야지 이거 지금 다 똑같이 생긴게 어떤 꼬라인거냐면 3x3선 더하기 1에 n승이라는 얘기잖아요 1승 2승 3승 3승 9승 그럼 얘는 1만 하면 어떻게 생긴거냐면 ncr 그 다음에 x한테 줄게요 n승을 그러면은 3x3선 전체의 n승 되고 1은 뭐 n-r 해도 g잖아요 그냥 1이잖아요 그럼 개수만 분리시켜보시면은 3에 n승이란 놈이 있고 x에 3n승이란 놈이 있는거에요 그럼 지금 내가 x에 3승의 개수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어 이거 뭐냐 r이 2 이게 뭐에요 r이 2 r승 이렇게 되는거죠 r이 몇인데를 궁금해하는거야? r이 1일때인거에요 r이 1일때 그 다음에 n은 1일때가 있고 1일때가 있고 3일때가 있고 9일때가 있는거지 그러면은 내가 이 식에서 r은 무조건 1이에요 지금 이 아이의 개수라는거는 그럼 이 첫번째꺼는 n이 몇일때인데 n이 몇일때인데 n이 몇일때인데 n이 1일때잖아요 이게 n이잖아요 n이 1일때면은 개수는 이걸 다 불러주면 돼요 그럼 1c 몇? r이 4일이 아니에요 1c1이 뭐 여기는 개수번호면은 3에 1승 되는거죠 더하기 얘는 n이 몇일때인거야? 2c1 그 다음에 3에 몇승인거야? r이 무조건 1인거에요? 그 다음에 두번째꺼 3c1에 3에 1승 되는거죠 그 다음에 뭐야? 4c1에 3에 1승 쭉쭉쭉 가겠죠? 어디까지 가는거야? 9c1에 3받이 가는거야 그럼 3으로 묶어놓으면은 얘는 1c1, 2c1, 3c1, 3c1, 라라라라라 9c1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맞아요? 그럼 이것으로 한 키스틱이죠 얘는 ncn에서 잘 출발했고요 마지막에 10c 몇수로 끝날거야? 2로 끝나겠죠 그럼 3에다가 얘는 90에 절반이니까 45 그냥 풀면 되겠죠